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로봇 히즈입니다. 로봇 관련 종목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되고 사람들의 많은 분들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로봇 이야기는 시장이 안 좋아도 계속 좀 언급이 되네요. 네, 로봇 산업이야 좋게 보고 있으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주 방송에서 거론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로봇 산업은 자율주행이라든지 IoT, 인공지능, 사회구조가 또 변하고 있죠. 인구 감소라든지 고령화 기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로봇 산업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시장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또 앞으로 이제 크게 산업을 보자면 자동화 로봇 산업이 있는 거고요. 협동 로봇이라든지 서빙 로봇 산업들 그리고 이제 수술용 로봇 산업까지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구조적으로 인플레라든지 인구 감소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로봇 산업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의 산업 지표를 보면 구인 건수가 1,150만 건 정도를 기록을 했어요. 대신에 구직 건수는 690만 건 정도입니다. 격차가 큰 거요. 거의 절반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그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것들이 사람이 대체하는 부분을, 사람이 대체하지 못하는 부분은 노동력을 로봇이 대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 상황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어린이집 없어지고 요양원이 생긴다든지 산후조리원이 없어지고 요양보호센터가 생긴다든지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어떤 초기 단계에서 로봇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교적 국내 로봇 산업은 지금 개화가 조금 늦은 상황입니다. 주변국들, 중국이라든지 미국, 일본 등이 전체적인 시장을 조금 점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변에 식당 가시다 보면 서빙용 로봇들 많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국내 기업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앵커님. 글쎄요. 저는 대부분 국내 기업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내 기업 아닙니까? 네, 10대 중에 8대가 지금 중국산 서빙 로봇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인건비 면서라든지 소프트웨어 면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지금 진입하기가 서빙 로봇으로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조금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협동 로봇, 치킨집이나 피자집에서 인간을 도와서 같이 협동을 할 수 있는 로봇 산업이라든지 의료용 로봇 기술 산업들, 아니라면 감속기라든지 모터, 액츄에이터 시장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투자 포인트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로봇 산업, 우리나라에서도 로봇 산업에 대한 정부에서의 투자나 앞으로의 정책적인 지원도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봇티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로봇티즈가 11% 넘게 주가가 급등하면서 로봇 관련 종목 중에 거의 선두로 좀 나서주면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로봇티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매수해야 될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른 로봇 관련 종목들 지금 매수하는 건 어떻습니까? 로봇티즈 지금 주가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매수 의견을 드려도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로봇티즈라든지 레인보우 로봇티즈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그리고 SPG 등이 계속 거론되는 이유가 감속기라든지 액츄에이터, 로봇 내부적인 어떤 부품을 내재화하거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들이 주로 이제 내재화를 쓰고 있는 내부 부품들은 일본이라든지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단가 면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기업들은 해당 부분에서 경쟁력을 조금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로봇티즈만 해서 봤을 때 자율주행 로봇 사업 보시면 실내 자율주행 로봇, 집개미, 그리고 실외 자율주행 로봇, 일개미 이렇게 두 개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속기라든지 제어기, 앞서 말씀드렸던 로봇 부품들의 내재화가 성공화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로봇 부품 쪽에서 로봇티즈가 86%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쪽으로는 13.9%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쪽으로는 지금 매출이 아직은 비교적 부품 산업에 비해서는 적은 상황인데 최근 저번 달부터 정부가 규제가 조금 완화가 되어가지고 외부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규제가 조금 풀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조금 자율주행 로봇, 배달 로봇에 대한 어떤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어떤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유상증자하면서 대부분의 어떤 것들을 R&D라든지 캐파 증서를 썼어요. 그래서 고객사들의 어떤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캐파를 맞추기 위해서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LG전자가 로봇티즈의 지분을 8%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의 협업 시너지까지도 기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